안녕하며 돌아서는 그대 두 눈에 슬픈 이슬 맺히는 걸 나는 보았네 길면 3년 짧으면 1년 잠깐만 당신 곁을 떠나 있는 것이라오 다 돌아올 그날까지 네, 안녕하세요. 요즘 성민지향 행사로 바쁜 일정 소화 중입니다. 잠시 한번 살펴보면 11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2021년 구민화합 한 마당 울산 중고 달빛로 65-23 중고 다목적 구장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18시 2021년 김해도자기 원류 감물야촌 대축제 김해시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및 백파선광장 11월 14일 일요일 오후 2시 2021년 부산생활문화 페어프렌즈 페스티벌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 오후 4시 30분 2021년 구민화합 한 마당 울산 중고 달빛로 65-23 중고 다목적 구장 그리고 성민지향 아침마당에 왜 안 나오나 많이들 궁금하셨죠? 11월 24일부터는 다시 출연하여 이승에 도전하니까 다시 한번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. 지금 현재 아침마당이 기획행사 중에서 한 달간 특집 방송을 하는 듯 합니다. 변함없는 성원에 항상 감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트롯소녀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